2021년 6월 5일 여행 8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들어갈때는 불을 꺼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밖으로 피지 안새나가게 해야하는데.. 밖으로 피지.. 계십니까? 밖으로 피지 안새냐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혹시 혹시 저거?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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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혹시 계십니까? 완전히 얼굴이 시퍼란가? 새하얀가? 봐봐, 스샷 올라왔잖아 나 잠깐만 내가 본거 하고, 너희들이 찍은거 하고 내가 본거 봐볼게 이게 지금.. 온라인은 왔는데 지금 내가 본 것도 이게 맞아 이게 막혀.. 좀 이런 느낌이야 완전히.. 코에다가 눈하고 있다니까.. 진짜 봤어? 얼굴을 조금.. 아니 뭐냐.. 눈 밑으로 얼굴을.. 진짜 봤다니까 근데 귀신이 왜 입 벌리고 있냐고?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이쪽 어디인거 같은데.. 이쪽 어디 부분이었던거 같아.. 어떻게 해볼까.. 슬라이قي 종이기야.. 인풍기하면 줘 만들었다가.. 어어어 야야야야! 엘리베이터가 원치 않습니다 소리.. 위에 서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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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숱이나 버텨 무슨 수가 있어도 버텨야 돼 지하에 큰 거 있어 누구십니까? 누구야? 누구십니까? 하 TF1 호연이 마이콜 뭐라고요? 이리와! 여러분들.. 지금 지하에 큰 뭔가가 있습니다 남자.. 제가 봤을 때 남자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남자 두 분이.. 지하를 가서 거기서 대화 시도를 해보고 잠깐만 기운을 이끌어 내 볼게요 왕자님.. 혹시 제가 얘기 나눌게 좀 있겠습니까? 어? 뭐라고? 방금 들은 사람? 뭐.. 뭐.. 없어.. 내가 듣게 할 얘기야.. 왕자님.. 뭐라.. 예? 뭐라는 거야..? 왕자님.. 혼자 있고 싶어.. 그만해.. 혼자 있고 싶어.. 그만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아.. 나 수신 벗어.. 잠깐만.. 왕자님.. 지금 혼자 있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습니까요? 네..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고.. 제가 추후에.. 와.. 나중에 엄청 세진 것 같은데..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지하에서 모든 게 시작이구나.. 아저씨 한분은 확실하고.. 한분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많이.. 세진 않아요 그 형상이 조금.. 그 형상이 조금.. 그냥.. 깜놀해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예움을 푸시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뵌 시십시오 제가 추후에 다시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가.. 이 자체가.. 지하에서 어떤 그런 기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잘 지나네요 모르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 those분도 많이 모셨습니다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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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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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엄에..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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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